오늘은 특강 시간에 다른 것보다 지난 뭐죠? 주중에 했던 지난주 중에 했던 얘기 중에 대통령의 어떤 자격기준 지금 대통령 오디션 대통령 오디션을 보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자격기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날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대통령의 자격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특강이 좋잖아요 고전도 실생활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고전에서 뽑을 수 있는 어떤 정수를 제가 잘 정리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자격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 오디션을 지켜보면서 또 심사위원으로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니까 우리가 탈락 합격 우리가 이렇게 누구한테 표를 줄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심사위원이죠.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의 자질을 평가해야 되는가 이런거 오디션 오디션 심사위원입니다 여러분 심사위원님이 이제 여러분이 버튼 눌러야 되는데 누군가를 눌러야 되잖아요 무효도 아무튼 버튼을 눌러야 돼요 무효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요 그 얘기 다 한번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은 소통과 자명이다 이 얘기 했었죠. 소통과 자명이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명하다는 거는 어떤 양심에 찜찜한 게 없어야 된다 양심에 찜찜한 게 없어야 된다 자명 반대가 찜찜이죠 찜찜한 짓 비양심적인 짓을 안 해야 된다 자명 이건 양심적이라는 소리입니다 크게 보면 다 양심이지만 특히 소통과 자명 그래서 이 얘기도 강조했고 제가 또 이 얘기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대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이끌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이걸 제가 그래서 그냥 얘기는 이렇게 할 얘기는 드렸는데 이게 다죠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나요? 고 리더가 고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그 비전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끌 수 있나요? 이런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덕목 아니냐 이 얘기 드렸는데 이걸 종합해서 제가 드려볼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동서남북처럼 좌표 대통령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좌표를 동서남북의 좌표처럼 이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 사람이 진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본다면 리더십의 덕목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살펴보면 좋겠죠? 동서남북에서 동이 봄이잖아요 봄기운, 가을기운, 여름 그래서 오행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오행으로 하면 목기운, 그렇죠? 서늘한, 서늘한 봄에 아침에 해당되는 나무기운 가을, 그 가을이나 이제 가을에 해당되는 서늘한 금기운 저녁에 해당되는 한낮 여름에 해당되는 불기운 모든 게 펼쳐져 나오는 모든 게 갈무리 되는 수기운 밤이죠?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 되죠? 봄, 봄, 가을이 대칭이 되고 여름과 겨울이 이 에너지들은 아시죠? 잘 아시죠? 여기에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봄이 인의지 중에 인 아닙니까? 사랑 그러면 소통이 여기 오면 좋겠죠? 소통 봄에 만물이 만물이 무럭무럭 다 같이 자라는 잡초도 잘 자라는 봄에 그 한 그 한 기운으로 여기서 한마음이 되자는 거죠 소통으로 한마음이 되는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통의 능력 지금 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다 포함해서 한번 이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나 소통했는가 그럼 이게 뭐죠? 국민과 국민과 통화였는가 국민과 통화였는가 국민과 통화였나 통화였는가 이런 관점에서 소통이 꼭 필요하겠죠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소통 양심적인 대통령 이 대통령 리더십은 저는 다르게 말하면 이건 양심 리더십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대통령이란 건 일반 관리자가 아니다 리더다 온 국민을 이끌고 가는 리더다 그런 리더로서 즉 양심 리더십이 아니고는 온 국민을 잘 살게 할 리가 없죠 일단 욕심 리더십으로는요 온 국민이 잘 살든지 말든지 나만 사리사역을 잘 취하면 돼요 욕심 리더십은 뭐 애초에 논할 가치가 없고요 논할 가치가 없고 양심 리더십만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쵸 진정한 양심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봄기운처럼 모든 국민 각계각층의 국민 내 팬들하고만 소통하지 말고요 보통 잘못된 리더들은요 자기 팬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자기 팬들하고 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팬심을 이용해서 정치해 자기 팬 아닌 사람들 홍의병 자기 팬 아닌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죠 자기 국민이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소통이 아니라 뭐죠 불통이죠 불통 불통이다 소통이 벌써 쉬운 게 아니죠 이게 한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 온 국민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취업을 한 사람 취업을 못 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남성 여성 노인과 청소년들 누구랑도 소통을 할 수 있어요 한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무지와 아집 자기의 탐진치가 확고하면 소통하겠어요 팬들하고 사실 지지자들하고만 소통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지지자랑도 소통이 잘 됐을까요 엄밀히 들어가면 국민하고 소통을 못하는 그 양반 팬들하고만 소통했던 그 양반들은 과연 팬들하고는 진짜 소통이 됐을까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용해 먹은 관계였겠죠 오히려 실제로 소통을 못한다는 거는 비양심적인 모습입니다 비양심은 소통을 못해요 불통으로 될 수밖에 즉 내 욕심이 확고하고 내가 얻어야 되는 이익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 팬들 지지자들 광바들을 이용해 먹는 존재지 소통을 하진 않습니다 누구랑도 사실 아시겠죠 결국은 불통이다 간신들하고도 소통하겠죠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 제가 말하는 소통은 그런 간신배들과의 소통 팬들과의 소통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 한마음이 되는 소통을 말한다 이게 양심이다 한마음이 되는 소통이 양심이다 이게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인의 덕목과 통하지 않아요 인 남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라는 인하고 잘 통하죠 인을 인하면 재미없으니까 대통령의 자격에서는 한번 소통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요거 요거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지금 제가 강의는 하지만 대통령만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양심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진정한 리더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리더는 누구를 이끌죠 팔로우 여러분의 팔로워들을 한마음으로 소통해 주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건 가정에 계시건 여러분 혼자 계신 분은 셀프 리더십도 가능합니다 셀프 리더십 내 마음은 내 마음하고는 소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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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고를 위할지 모르는 사람은 남의 애고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욕심도 위할지 모릅니다 자기 내면에 그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기 내면의 욕구들의 소리는 그게 국민들의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한 몸의 리더라면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국민들의 목소리들 하나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셀프 리더십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확장시키면 가정도 되고 더 나아가면 치국 수신 제가 치국 수신에서는 셀프 리더십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의 그런 욕구와 고민들을 잘 이해해가는 게 소통이고요 자신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셀프 리더십은 제가 그러면 가정 경영 그러면 가족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고요 치국 그러면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제가의 좀 확장 단위로 직장이 있습니다 치국과 제가 사이에 직장 그러면 그 직장 내 나를 따르는 팔로우들 내 조직 구성원들과의 소통 어떠세요 소통 하나만 얘기해도 쉽지 않죠 요게요 왜 소통이 쉽지 않냐 소통이 결국 뭐예요 국민과 통화였는가 역지사지라고 기억하십시오 역지사지를 잘해야 돼요 역지사지 못하는 소시오패스들이 소통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어떻게 잘 되길 원해서 남들하고 남들을 이용해 먹는 거 남들하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걸 소통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소통했는가 나아가서 나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도 리더니까 나도 리더인데 내 삶의 리더인데 소통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 관점에서 대통령 오디션을 볼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과연 대통령이니까 일단 그 사람도 자신은 내 내면과 소통해야 될 거고 가족과 소통해야 될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과 소통하고 있느냐 국민과 소통하고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이거 한 점 봐야겠죠 수신제가 치국을 두루 봐야 되지만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국민과 소통이란 관점에서 더 주목해서 봐야겠죠 물론 가족과의 소통도 여러분이 신경 안 쓰실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겠지만 과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국민을 각계각층의 국민을 자기 그 자기 파만 데려갈 게 아니라 자기 팬들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자기를 뽑지 않은 국민까지도 소통할 수 있겠는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줘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신 거죠 여러분 심사위원 참가했는데 나도 내 욕심만 챙기려고 지금 심사위원을 참가했다 대통령 뽑고 있다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욕심꾼이지 몰이배지 똑같아요 정치인들 욕할 게 없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욕심 리더십에 지배받고 있는 존재예요 진짜 주권자라면 여러분 나한테 당장 이득이 안 되더라도 온 국민한테 누가 제일 도움이 되는 리더인가 그 리더를 뽑아주면 모든 국민이 편하겠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진짜로 일반의지 루소가 말한 보편의지를 구현하는 주권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라의 주인답잖아요 주권자답잖아요 소통 하나만 해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소통 하나 가지고도 할 말이 많네요 소통과 또 티칭이 되는 이게 봄 기운이라면 가을 기운 뭐냐 뭐 정의도 해당되고 다 좋은데 저는 자명이라고 불러봤어요 자명 의 정의로운가 자명은 선 넘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국민 국민과 통화였는가 이러면 여기서는 양심이 최우선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핵심은 선 넘었냐 찜찜한 짓 했냐 양심에 죄 지었냐 이겁니다 양심에 찜찜하지 않은 상태가 자명이죠 정의로운 상태 공정과 정의 다 이게 자명에 해당되겠죠 자명하다 난 자명하다 자 아무리 역지사지에서 남들하고 잘 마음을 통했더라고요 남들과 한마음이 됐더라도 자명한 자명한 정책을 제시 못하면 자명한 판단을 못하고 자명한 행동을 못한다면 이거는 그 리더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양심이 최우선인가 사리사욕이 아니라 진짜로 찜찜하지 않게 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자기 양심에 충실한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명한가 그 하는 말이 자명한가 하는 행동이 자명한가 구린대 없나 자 선 넘었나 이런 것도 되고 구린대 없나 되겠네요 구린대 없나 뒤로 엄청 구린대가 있다 저거 뭐 말은 말은 자명할 것 같이 말은 자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만 보면 안 돼요 말은 자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언행이 다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이요 마음을 쓰는 게 과연 구린대가 없는 사람인자 말만 번드러하게 자명하게 하느냐 실제로 그 마음이 속마음이 자명하냐 다른 문제죠 여러분은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물론 말과 행동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자료로 삼아서 파고들어서 속마음까지 보셔야 돼요 속마음까지 진짜 저 사람 속마음이 구린대가 없는가 양심이 최우선인 사람인가 아니면 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람인가 자 근데 다 구리더라 덜 구린 사람 찾아야죠 덜 구린 사람 구린 것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린 뭐 구림 레벨 1 레벨 2 아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구림이다 국민이 리더로 삼을 수 없을 정도의 구림이 있다 이 사람한테는 진짜 어둠이 너무 짙다 이런 사람은 좀 배제해야겠죠 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소통하고 자명 이 두 개만 갖춰도 성인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양심적인 리더가 현 시대에 있을까요 오 그런 질문은 좋아요 좋은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주 공식입니다 여러분 인위해지는요 사랑 정의 그리고 예절 지혜라고 하는 인위해지 이런 오행의 동목들은요 동서남북 같은 거라서요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 어기면 주변이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자 소통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통의 리더 만나면 따르는 팔로워들은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따져 이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더 소통한 사람 찾는 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죽어나갑니다 불통의 대통령 뽑았다가는 자명하지 않은 구린게 가득한 대통령 뽑았다가는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고생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뽑고 여러분이 고생하니까 이상적인 걸 찾으라고 지금 이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식에 맞는 이상적인 대통령만이 자격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이 공식에서 어긋나는지를 가지고 현재 대통령 후보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자명이라는 거는 소통이 한마음 되자 그러면 이 자명이라는 거는 자명해야 우리가 한뜻을 품을 수 있어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인지 여러분 진짜 구린대가 없는 리더 함께 했지만 결국 내가 뒤통수 맞을 그 리던지 자명할 리던지 안 따져보시면 한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이 될 수도 없고 같은 목표를 지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뜻을 품을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소통과 자명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이제 겨울은 마무리 그 시야 상태잖아요 정보가 있는 그리고 여름은 예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밖으로 우리 예절이라는 게 밖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예절은 지혜는요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더라도 판단이 있어야 돼요 판단하고 실천하고 자 봄과 가을의 핵심은요 사랑하고 정의롭고라면 겨울과 여름의 그 대칭 구조는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실천하고 입니다 인식하고 실천하고 그 인식의 리더의 올바른 인식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비전 비전 자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소통과 자명 으로 나아가자 서로 소통하고 항상 양심적이자 공정하자 정의롭자 그리고 이런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이런 비전을 제시만 하면 안 돼요 제시하고 모든 국민들하고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 즉 뭔 얘기냐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리 나아가면 살겠구나 자 이 비전은요 그래서 비전 제시 비전 공유죠 비전 제시 비전 공유 비전이라고만 써놓은 게 지금 사실은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앞날에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지혜가 없으면 리더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관리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여러분도 리더라고 불릴 때는요 리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 전체 구성원들을 사람을 이끌려면요 리드하려면 사람들한테 즉 여기서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꿈을 꾸게 해야 돼요 꿈을 꾸게 하나 꿈 꾸게 할 수 있나 꿈 꾸게 하나 국민들을 꿈 꾸게 할 수 있나 국민들이 설레면서 신바람나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나를 리더로 뽑으면 여러분들을 우리 조직을 우리 나라를 이런 나라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국민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제시했죠 양심 국가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양심 시민이 될 수 있게 앞장서겠습니다 그게 비전이었죠 저의 양심이 승리하는 나라 그게 비전이었죠 아무튼 이런 거 아니어도 좋아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배 굽는 굽는 국민이 없는 나라 이게 예전에 비전일 때가 있었죠 그 비전에 자 새마을운동이요 그 성공했던 게 그 비전에 감흥하는 어떻게 됐죠 국민들이 따라줬죠 국민들이 따라줬죠 자 따라준 게 뭐냐 국민을 꿈꾸게 하는 이 비전 즉 하나의 꿈 한 꿈을 꾸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거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비전이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뭐라도 착한 친구들이 인정받는 그런 학교 느낌 오겠죠 느낌 오겠죠 초등학생도 설명할 수 있게 쉽게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라면 특히 대통령이라면 그게 설레야 돼요 와 그런 세상 오면 죽이겠는데 이래야 국민이 마음이 동하죠 동하게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 못한다 재미없겠죠 팔로워들이 잘 안 따라가요 그러면 리더십이 먹히질 않습니다 친구 괴롭히는 애들이 친구 괴롭히는 애들이 벌받는 학교 친구 돕는 애들이 상 받는 학교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게 양심이 승리한 세상 아닌 이걸 국가적으로 확장했을 뿐이에요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불법과 탈법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사회 이게 양심이 승리한 세상 아닙니까 아무튼 여기 떴죠 화면 떴죠 미리 힌트 하나가 더 나갔죠 자 이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도 리더의 덕목이지만 자 보세요 잘 살아보세라고 비전을 제시했죠 근데 국민들이 안 따라오면 끝입니다 국민들이 안 따라오면 끝이에요 따라오게 하는 힘이 공명력이에요 공명을 시켜야 돼요 공명을 못 시키면 끝입니다 이 공명시키는 게 뭐냐 결국 뭐냐면 한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한 마음이 됐죠 한 뜻을 품었죠 자명한 전체가 각계각칭이 남녀노소가 빈부기천 떠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죠 한 뜻을 품었죠 자명하다 이건 자명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명함을 가지고 하나의 꿈을 꿀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국민 모두를 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공명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공명 공명 자 이 공명 공명시키다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지사지 이렇게 추가로 덕목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자명하다는 건 뭐죠 양심적이라는 거고요 선악판단에 있어서 선악판단을 잘한다 양심적이다 이 소리고 이 공명에서는요 여기 비전은 비전의 제시와 공유가 중요하고요 추가로 조금만 보태고 공명은 카리스마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 요즘은요 카리스마 이래가지고 칼이스마 뭐냐 카리스마를 되게 뭐랄까요 되게 사람 주눅불기하는 그런 힘 통하긴 해요 통하긴 해요 카리스마의 원뜻은요 그리스 말입니다 신의 은총이란 뜻이요 신의 은총 축복 신이 내려주신 어떤 권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리스마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정확히 알아주세요 카리스마 있다는 건요 사람을 막 그 겁을 줘가지고 말 듣게 하는 건요 폭력으로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폭력 사람을 다스리는 그 힘이 크게 세 가지 하는데 폭력 폭력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여러분한테 위약감을 줘서 말을 듣게 하면 그건 폭력에 지배된 거지 카리스마 아니에요 폭력에 당한 거예요 그 다음 재력 돈으로 꼬셔서 말을 듣게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그것도 본래 카리스마의 제대로 된 활용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매력이요 매력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본래 뭐냐 카리스마는 신이 주신 은총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어떤 걸로 보냐면 성령이 주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상하게 돈도 없고 폭력도 없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따르고 싶어져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만드는 상대방을 매료시켜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카리스마의 올바른 뜻이 그래서 그 뜻의 입각에서 제가 공명을 시키는 힘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권위가 있고 포스가 있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져요 가슴이 뛰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게 카리스마 그게 이해할 수 없어서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신이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럼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권력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묘하게 말 한마디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카리스마 느낌 오세요 카리스마를 통해 제가 이해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카리스마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 국민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슴뛰게 신바람나게 같이 그 길에 동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더 중에 저 사람이 제시한 비전 다 좋은데 국민들이 아무도 저 사람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없는 거고 공명력이 없는 거예요 공명을 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공명시켜야 돼요 신바람나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포스나 능력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 이거 없으면 끝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국민들이 아무도 동참을 안 해요 말이 좋지 무슨 잘 살리가 있나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오케이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만 나의 동지가 되라 네 동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끌리네 이상하게 끌리는 그 능력이 카리스마 이상하게 저 사람과 동지가 되고 싶네요 이해되세요? 카리스마가 엄청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공명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우리가 흔히 아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 같아도 좋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비전이 와닿고 그 사람 꿈이 내 꿈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싶어진다 이게 있냐는 거예요 매력이 있냐 그런 매력이 있냐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리더십이 있냐예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냐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국민 꿈꾸게 하나 국민을 꿈꾸게 하나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실까요 국민을 이끌 수 있나 국민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나 국민을 이끌 수 있나 이 네 가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실천시킨 현실화시키는 힘이에요 공명시키는 힘은요 공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공명시키는 힘이 카리스마예요 자 소통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한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양심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자명해야 돼요 찜찜하고 구린대가 없어야 돼요 밝아야 돼요 태양처럼 어둠이 있어도요 국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어둠이어야지 국민들한테 감춘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 정도 되면요 국민들한테 감추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놔야 돼요 어두운 부분마저도 자기의 환부도 드러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비전 그리고 온 국민이 가슴뛰게 막 신바람나게 느끼는 그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거다 하는 걸 정확히 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다는 말을 못하는 게 리더가 아니죠 리더라면 관리자가 아니에요 지금 법대로 원칙대로 회사의 사칙대로 그대로 국민들이 하나 안 하나 지켜보면서 감독하는 관리자가 아니라고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리더여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신바람나서 자기 능력 이상을 부립니다 국민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리더십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 뛰는 비전을 그 다음에 비전 제시로 끝나고 비전 공유로 끝나면 안 돼요 공명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명이에요 그 사람의 꿈에 나도 같이 공명해야 돼요 한 사람이 공명하고 두 사람이 공명하다 보면 이게 울려 퍼져가지고 판이 바뀝니다 판이 깨집니다 복잡계 이론에서 그래요 복잡계 이론에서 소수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잡계 이론이 그거예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만 일으킨다 그게 복잡계 이론이에요 즉 복잡계 이론은 작은 사소한 움직임도 그 움직임 하나가 주변을 공명시킬 수 있다면 태풍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막 칼 있으마 해가지고 저 사람 한 칼 있어 그건 권력으로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꼰대질을 하고 있거나 갑질을 하고 있는 걸 카리스마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돈질을 하는 걸 카리스마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오다 주셨어 하고 1억 원어치 선물 주고 카리스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줄여서 이거 자 카수박형처럼 바로 외울 수 있게 소비자공 모든 건 소비자공이다 여러분 국민의 국민의 몫이다 소비자공이다 소비자공에서 외우세요 가수박형처럼 소통 자명 비전 공명 양심 리더십 여러분 이걸 한 가정에 한 직장에 적용해 보세요 어디든 다 통하죠 자기 자신한테 셀프 리더십으로 적용해 보세요 통합니다 자기 욕구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자명하게 관리를 못해요 자기한테 자기한테 비전을 제시를 못해요 자기를 그 비전대로 살아갈 그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이루게 이루고자 달려가게 할 수가 없어요 꽝입니다 셀프 리더십 꽝 모든 것은 소비자공입니다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정도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해야죠 자명해야죠 치우치지 않고 선 넘지 않아야죠 가족들한테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한테 항상 자명한 모습 자명한 언행 자명한 마음씀을 보여줘야 되고 항상 그 사람들이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냥 리더예요 리더 동양에서 리더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양에서 리더를 임금군자 써서 군자가 리더입니다 군자 임금 노릇할 수 있는 사람 꼭 임금만을 말하는 게 임금 같은 사람 뭐예요 리더 군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다 군자 되세요 이게 군자 리더십입니다 양심 리더십 군자 리더십입니다 대통령 리더십도 당연히 대통령도 군자 중에 군자니까 군자로서 이런 똑같은 리더십을 할 수 있어야죠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왜 지금 드릴이 계속 울리겠어요 소통하라고 막힌 벽을 뚫고 소통하라고 그렇죠 불통 안됩니다 드릴로 뚫고 통합시다 국민과 통하였는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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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